중국의 얀한 선수 2부 첫 문을 열텐데요 중국의 얀한 선수 제대로 플레이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김연아 선수를 볼 수 없어 아쉽지만 그녀는 마음속에 영원한 여신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었는데요 함께하는 음악은 아름답고 푸른 도나오 한국의 얀 한다는 점 that she can find out 집에서 미끄덕을 열어둔 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시 자막과는 연중의 내일을 설치합니다 다시 자막을 수 있습니다 이 음악은 이중인격제 영화를 보면서 선택했다는데요. 한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다른 면을 보여주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. 그런 컨셉을 보면서 소화하게 되면 또 더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는데요. 이런 무대와 경기가 또 다른 경험이 되겠죠. 이 음악은 이중인격제 영화를 보면서 소화하게 되면 또 다른 경험이 되겠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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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시 아름답고 푸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. 온 진중한 느낌의 스케이핑 연기를 보이는 선수인데요. 이런 이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자 했군요. 항상시는 보통 사람이지만 내만해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. 하지만 싱그러운 햇살과 청초함의 배경으로 한 연기처럼 새 시즌도 더욱 멋졌습니다.